안녕하세요. 앤믹스입니다. 앤서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선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 앤서들을 위해 우리 고생했다는 박수 한번 칠까요? 안녕! 수고했다! 아니 우리 앤서가 누구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앤서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내일 불안과 긴장감 모두 내려놓으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정답만 찍고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자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능에 필요한 준비물도 꼭꼭 챙겨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앤서들 날씨가 부착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옷 챙겨 입고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앤서들 수능이 끝날 때까지 앤믹스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앤서들이 힘낼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앤서 파이팅! 그럼 지금까지 앤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